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오늘은 스토리지코인, 정확하게는 스토어제이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할 때 이론적인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이론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가장 핵심을 담은 부분은 스토리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조사한게 100% 알고 조사한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잘못 말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욕도 좋으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서로 윈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분석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코인은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랭킹이 109위 입니다. 그리고 공급돼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게 2억개 정도, 2억. 그 다음에 토탈로 찍어낸게 지금 4억 2천개 정도, 4억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가격은 556원 입니다. 24시간 볼륨이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47억 정도, 147억 정도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예요. 그리고 뭐 최근 7일 동안에 2% 정도, 그리고 마켓캣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냐 하면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스토리지코인은 네임이 스토어제이입니다. 정확하게는 스토어제이죠. 스토어제이코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어제이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토큰이랍니다. 토큰. 코인이 아니에요. 코인은 메인넷이 있는 거고 토큰은 뭐예요? 어디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 플랫폼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에 소속되어 있죠. 태그를 보시면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분산 컴퓨팅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쉐어하죠. 파일을 쉐어합니다. 그 다음에 IPFS라고 적었는데 이게 IPFS라고 적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얘는 IPFS하고 틀린 건데 좀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재 마켓캡 보면 우리 한국에서 업비트에서 사시는 게 바이낸스 사시는 것보다 아주 근사하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 사시는 게 싸게 토큰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 본수, 이거 기본적인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메모리가 적어서 이런 것들 다 지울게요. 자 이제부터 개념, 또 개념이에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시켜서 제가 해 드릴게요. 그러지 않으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프로토콜 랩스가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PFS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일 코인으로 알고 있죠. 파일 코인. IPFS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 파일 코인이에요. 자 그리고 스토어 제이 랩스, 그 다음에 골렘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넘어가고.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2014년도 골렘이 2015년도. 만들어진 시기는 거의 유사하죠. 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본사를 보시죠.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 스토어 제이 코인, 스토리지 코인도 미국에 있어요. 본사는 애틀란트에 있고 그 다음에 솔트레이크 시티 하나 더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에. 미국 아니면 스위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엠폴로이 직원수인데 99명이에요. IPFS 파일 코인 99명이고. 그 다음에 스토어 제이 코인 여기는 스토어 제이 랩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수가 59명. 그 다음에 골렘은 29명 정도에요. 자 이건 본사가 어디에 있다? 애틀란트에 있다는 거죠.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자 그렇게 하시죠. 자 이제 전통적인 클라우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하고 그 다음에 타일 중앙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 스토어 제이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어렵게 비교 같은 거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스토어 제이 코인이 어디에 도전하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도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아마존 AWS가 32% 올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17% 정도.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해서 각각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개만 합치더라도 전체 시장이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사라는 거죠. 진짜. 아마존 AWS 특히 이거. 아주 중요하죠. 전통 더 클라우드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많은 저장장치가 같은 인프라의 사용.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여기에 무수한 컴퓨터들이 있죠. 컴퓨터들. 컴퓨터라고 하면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CPU를 장착한 엄청난 큰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아마존에서 아니면 애플에서 아니면 이제 MS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엄청난 큰 데이터 센터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죠. 놔둬가지고 세계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AWS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거든요. LG같은 경우. LG유플러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스토리지를 써야 된다. LG 스토리지를 저장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LG가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구축한 게 아니라 AWS의 서비스를 돈 주고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해커들의 공격을 전반에 받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든 이 데이터 센터가 멈추는 경우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AWS에서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겨서 LG유플러스 서비스가 안 됐던 경우가 있었죠.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수한 기업들 AWS를 사용하는 아마존 AWS를 사용하는 무수한 기업들이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가 다운됐는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서비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장애가 발생했죠. 이게 아주 무섭다는 거죠. 이게. 이게 아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식으로 하다보면 그 데이터 센터가 무슨 이유에서든 멈춰버린다면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장애 발생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탈중앙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 우리가 기본적으로 IPFS, 스토어제이, 소일리지코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탈중앙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의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IPFS처럼 채굴기를 팔 수도 있죠. 채굴기. 이 채굴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상 이상하지 마시고 그냥 고사양의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사양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데에 분산해서 저장시켜 놓죠. 그래서 여기가 데이터 해크의 공격을 통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얘는 전통적인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탈중앙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이 그럼 장점이 있느냐 단점도 있죠. 속도는 지금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보다 속도가 떨어지죠. 이건 무시할 수 없죠. 속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초창기 생겼을 때 많은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 인터넷이 모든 세계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속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상, 이런 탈중앙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비록 단점은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메이저 업체들을 밀어내고 점령할 것이다라는 아주 우리들, 비트코인을 하는 우리들이 그런 바램을 가져보는 거죠. 자, 유사코인이 있죠. 탈중앙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하고 유사한 게 디피니트, 그다음에 시아코인, 그다음에 파일코인. 이건 IPFS죠. 중요한 건. 이걸 동작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파일코인이니까 파일코인보다는 IPFS가 더 중요한 거고 권력이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알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 AWS,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스토리지,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뭐 또 빌려져요? CPU까지도 다 빌려지죠. CPU.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빌리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윈도우나 리눅스를 깔지 않아도 이미 이런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CPU 같은 것들, 윈도우나 리눅스도 다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만 주면 윈도우도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AWS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컴퓨터도 없고 메모리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업체에 돈만 주면 이것들을 임대해서 무한정 쓸 수 있다는 거죠. 스토리지로 무한정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덕분에 삼성전자가 데이터센터 짓는 데에서 무사한 DRAM 같은 거, 그 다음에 RAM 같은 거, SSD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거 할 때 사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번 부분도 이 부분인데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비용을 따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 코인, 스토어제이코인하고 현재 메이저 업체들이 받고 있는 비용 그러니까 스토리지, 여기서는 스토리지만 비교하는 거예요. 스토리지. 스토어제이는 CPU, 즉 말해서 윈도우나 리눅스를 깔려 있는 그런 걸 대여하는,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어떤 것만? 메모리만, 메모리만 임대해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을 보시면 너무 크게 확대돼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할게요. 스토어제이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당 0.01센트, 그리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0.0545센트 기가바이트당을 받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 보면 타디그레이드가 이게 뭐냐면 스토어제이 분산 스토어제이 서비스 이름이 타디그레이드예요. 스토어제이 랩스에서 만든 타디그레이드가 뭐예요?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타디그레이드예요. 그 다음에 AWS, 비용이 0.01센트, 1기가바이트당 0.01센트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0.021,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0.02판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디가 스토어제이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메모리지를 빌려주고 있다는 거죠. 스토리지 저장 보면 기가당 1센트예요. 1센트. 한 달에 1센트. 기가당 테라당 한 달에 10달러예요. 웃긴 게 뭐냐면 한 달에 10달러잖아요. 한 달에 10달러. 30일에 10달러인데 얘가 2테라를 쓰면 15일 동안 쓸 수 있고 3테라를 쓰면 30일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서비스죠. 이렇게 서비스도 해준대요. 다른 데 같으면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1테라에 한 달 동안에 10달러 주고 그냥 쓰는데 얘는 플렉시블하게 이제 이렇게 유소도 있게 했다는 거죠. 이거 좀 웃긴 가격 정책인데 좀 이렇게 하고 있대요. 뭐 엄더더 비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한 스토리지 운영인데 한 7페타 정도 7페타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이 7페타가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얘들보다 더 많은 규모냐 하면 그렇지 않다. 아마존이 훨씬 더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까지가 이론이요. 작동 원리를 보시면 이 작동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추렸어요.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만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암호화를. 자 IPFS 그 다음에 스토어제이. 그래서 이게 큰 개념이 어떤 거냐면 IPFS가 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IPFS는 뭘 어떤 걸 어떤 걸 조정하죠. HTTP 프로토콜에 도전하고 있는 게 IPFS에요. 우리가 파일 검색할 때 딴딴해서 뭐 뭐 점 닷컴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가져오죠. IPFS는 접근할 때 어떻게 IPFS 딴딴 딴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웹 2.0 그리고 IPFS는 웹 3.0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IPFS는 HTTP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준 아주 큰 개념의 그 분산 스토리지예요. 자 그에 반해서 스토어제이는 뭐냐면 그냥 스토리지만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IPFS가 큰 개념이고 스토어제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냥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어제이는 파일들을 저장할 때 어떻게 한다? 암호를 한다는 거죠. 암호. 근데 IPFS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지만 암호를 하지 않고 아마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호를 하지 않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아마 혹독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어요. 암호를 하는데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암호를 하고 해시를 해요. 해시가 아주 중요하죠. 해시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서 누가 파일에 대한 내용을 바깥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해시이고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돼요. 그래서 아주 보안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거죠. 스토어제이가. 뭐 보다? IPFS 보다. 그리고 익명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스토리지는 종당한 암호화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종당한 암호화 방식이 뭐냐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읽고 싶어서 파일을 읽고 싶을 때 가져올 때 여기서 보낼 때 암호화되고 여기서 받는 사람이 받으면 암호화를 푸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풀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중간에서 해커들이 이 내용을 캡처한다 하더라도 암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캡처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된 게 스토어제이는 아주 큰 장점인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파일을 먼저 암호화하죠. 암호를 해요. 그리고 파일 하나를 30개 조각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30개 조각으로. 그리고 이 30개 조각을 80개 이상의 노도한테 분산해서 저장해요. 제가 분산해서 저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AWS 같은 것은 데이터 센터가 딱 중앙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이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만약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무력화시키면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의 서비스는 그냥 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분산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개념은 뭐냐면 이게 같은 파일이나 하더라도 이게 80개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여기에 있는 내용이 해크의 공격을 통해서 다운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파일들, 동일한 파일들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입될 수 있다. 이게 뭐하고 AWS 이런 것들하고 큰 차별점을 가진 특징이다. 이게. 자 데이터 검색을 하죠. 데이터 검색. 뭐 검색 잘 하겠죠.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우리 알 이유도 없고 자기들이 잘 검색해서 주겠죠. 스토리지 코인 보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토어제의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는 하드디스크를 스토어제이 랩스한테 빌려주는 거죠. 내 걸.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하면 그때 스토어제의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거죠. IPFS도 동일하죠. IPFS로 아주 동일해요. 말씀드리지만 스토리지 코인, 스토어제의 코인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남는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만 빌려주는 게 아니죠. 자 하드웨어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때 가져오는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알지만 CPU 같은 것들도 연관되어 있어요. 속도를 빨리 해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만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랜선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 랜선에 연결돼서 이 정보를 그걸 통해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도 빌려주는 거고 인터넷 비용도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기가 정도를 LG유플러스나 이런 데서 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몇 천원 몇 만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빌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메모리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가져가잖아요. 이때 이제 대역복도 빌려준다. 두 가지를 빌려준다. 이걸 빌려주고 우리는 스토어제이코인을 받는다. 그러면 스토어제이코인하고 IPFS하고 또 틀린 점. 첫 번째 IPFS는 암호화하지 않는다. 스토어제이는 암호화한다. 두 번째 스토어제이코인 같은 경우는 남는 하드디스크를 빌려준다. 그리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사양의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물론 남는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빌려줄 수 있어요. IPFS도 파이코인도. 하지만 여기는 채굴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채굴기. 이 채굴기가 뭐냐면 이 스토리지. 빵빵한 스토리지하고 그다음에 이 스토리지 있는 내용을 빨리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대역복 같은 것을 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고사양 컴퓨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채굴기라고 불러요. 채굴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걸 빌려주고 파이코인을 보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을 채굴한다. 그래서 채굴기라고 부르는 거고 이 채굴기는 비트코인이 알고 있는 그 채굴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채굴기는 고사양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고사양의 그냥 컴퓨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는 마른 양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시킬 거예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그 IPFS 같은 경우는 채굴기를 판매하는 게 성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굴기를 사실 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사세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토어제인은 그냥 남는 하드디스크를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채굴기를 따로 팔거나 이런 업체가 없어요 거의.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스토어제인을 할 때 치면 채굴기 이런 거 보셨나요? 근데 파이코인을 딱 치시면 채굴기 판매합니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두 개 차지지 마시겠죠. 자, 분산형 클라우드예요. 분산형 클라우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스토어제이에 자기 하드디스크를 위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맞죠? 많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를 쓰라고 위탁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 스토어제이가 미국에 미국에 이게 미국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게 한국이에요. 근데 여기 자기의 하드디스크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한국에서 스토어제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 속도가 빠르게 늦겠어요. 왜냐면 꼴랑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송되는 속도라든가 처리하는 속도 때문에 여기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가장 핵심이보다 여기에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야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여를 해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투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제일 여기 하드웨어 사양인데 1프로소스코 괜찮죠? 550GB 정도? 뭐 없는 사람 많겠지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555GB 그다음에 한 달에 밴드위스 인터넷 사용료 2TB 정도 쓴대요. 2TB 꽤 많이 쓰죠. 2TB 정도 쓴대요. 이 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로도 사용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양에 미치지 않는 컴퓨터들은 사용하기는 힘들다. 버겁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가 다 참여할 수는 없다. 좀 좋은 애들이 참여해야 된다. 근데 말씀드렸죠. 스토어제일 최소 하드웨어 사양은 이 정도인데 파일코인 ITFS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자, 이제 액티브 커스터머 몇 명이 자기의 하드웨어를 빌려 두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스토어제이넷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의미적으로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좀 키우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컴퓨터를 대여를 해 주고 있죠. 스토어제이한테. 미국이에요. 미국. 멕시코. 미국 정도. 미국 보도 이쪽 부분에서 이 정도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시아 쪽. 아시아 쪽 이 정도예요. 뭐 차이나 규모를 위해서 얼마 안 있죠. 죄송해요. 뭐 타이완 이 정도. 한국. 한국도 몇 개 없어요. 일본 이 정도예요. 그래서 유럽이에요. 거의 스토어제이 기반이 아니 죄송해요. 스토어. 제 기반이 유럽이라고 유럽. 유럽 쪽에서 거의 화상화 됐고 다른 여차지역에서는 미국 정도. 미국 정도에서 좀 쓰고 있죠. 이거 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노드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이 가장 많아요. 노드 수가.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 스페인. 그 다음 프랑스. 다 유럽이죠. 러시아. 캐나다. 이건 뭐 루마니아. 이쪽이에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 다음 유럽이에요. 유럽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시아 쪽은 없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놓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렇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타디 그레이드요. 타디 그레이드. 이게 뭐예요. 이게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 스토어제이. 이 서비스의 이름이 타디 그레이드에요. 특징은 디센트럴라이즈. 물론 뭐 비트코인 뭐야. 블록체인 계열이니까. 그 다음에 100% 안전하다. 무슨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선명하게 제공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두레이션 뭐 이런 것들. 좋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는 아마존 웹 서비스다. 이건 그냥 적어놓은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TCF. 타디 그레이드. 콘넥터 프레모크. 자 첫 번째 요인은 이거예요. 스토어제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컴퓨터를 임대받아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관건이고. 투자 요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그러면 이걸 빌렸으니까.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써야지만 이 사람들한테 파이코인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대여해주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파일들을 막 채워 넣어야 돼요. 이 대여준 이 컴퓨터 안에 파일들을 막 채워 넣어야지만. 썼잖아요. 쓰고 이제 스토어제이 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쓰는 사람들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스토어제이 랩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두 번째로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요점인 거죠. 자 마리아디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젤라. 몽고디브. 아주 유명한 거에요. IPFS도 연관돼 있죠. IPFS는 일단 따로 떼서 볼 거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요.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프로그래머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얘들이 뭐냐면 빅데이터에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빅데이터. 이 정도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장하도록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유명한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스토어제이가 얘들하고 조인트를 맺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디브를 쓰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들마다 뭐 쓰는 게 있어요. 어떤 회사는 오라클이라는 디비를 쓰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릴 거에요. 어떤 데는 MS SQL을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MySQL을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마다 쓰는 게 있어요. 맞죠. 어떤 회사가 마리아 디브를 쓴다. 어떤 회사가 몽고 디비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서비스 중에 스토어제이. 클라우드라는 게 있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회사가 쓸 거에요. 이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메모리가 없어요. 메모리를 이제 처음에 AWS 아마존에다 빌려서 써야 돼요. 메모리를. 아주 큰 메모리를 써야 돼요. 그런데 몽고 디비에 딱 갔는데 몽고 디비에서 스토어제이 클라우드를 제공하는데 얘가 한 달 사용량이 AWS보다 더 싸. 그러면 이제 이 업체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몽고 마리아 디비한테 물어봐서. 물어보는 거죠. 몽고 디비가 더 커요. 몽고 디비한테 물어보겠죠. 몽고 디비한테 스토어제이 클라우드가 싼데 이게 뭐냐. 이게 분산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한 달 사용량이 제일 싸다. 물론 좀 속도는 좀 느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몽고 디비 쓰고 있으니까 이게 한번 써볼게.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빌려서 쓸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몽고 디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때 몽고 디비를 통해서 조회를 하는데 이 몽고 디비는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스토어제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토어제이에 자기의 컴퓨터 메모리를 빌려준 사람들의 공간들을 차곡차 쓰기 시작하는 거죠.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사용할 때 이제 스토어제이 코인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손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쓰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스토어제이에 자기 하드웨어를 빌려준 사람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겠죠. 이게 선순환 구조거든요. 선순환 구조. 이런 구조는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런 구조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대체 몽고 디비나 아니면 마리아 디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토어제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럼 암만 찾아와도 제가 찾지 못했어요. 만약 그걸 찾으셨다면 한번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AWE가 세계 시장의 점유율 36% 그다음에 MS가 세계 점유율 16% 그리고 스토어제이가 점유율이 1% 저는 이걸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 마린직스는 스토어제이의 아직 세계 점유율은 아주 미미할 정도로 낮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정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를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모델 하나. 근데 이렇게 통해서 하드웨어를 확보했어. 저장을. 그럼 이 하드웨어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조인트. 그래서 누구하고 조인트 했다? 데이터베이스, 마리아 디비, 인플루엑스 디비, 파일질라. 이 파일질라도 정말 큰 회사거든요. 몽고 디비, IPFS 이런 것들하고 조인트가 돼서 이제 이 회사들을 통해서 이 회사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의 디비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업체들이 많아요. 이 업체들이 물어보겠죠. 스토어제이 클라우드가 좋냐. 좋으면 이제 이걸 쓰겠죠. 쓰면 빌려줬던 그 하드웨어의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빌려준 사람도 스토어제이 코인을 받아서 좋고 여기도 싼 가격에 안정적인 스토리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스토어제이가. 요는 뭐냐.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인가. 저는 그걸 증가시켰는지를 보고 싶어서 많은 걸 찾아봤지만 그걸 찾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설레발침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아직 미미한 정도가 아닐까라는 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DB예요. 제가 DB를 보여 드릴게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1등은 오라클 DB를 써요. 오라클. 오라클 DB. 오라클 아시죠? MySQL. 이것도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에요. 1, 2등이 오라클이라고요. MS. 그 다음에 MySQL. 그 다음에 Postgreed. 이게 뭐냐 하면 이게 Greenflow DB라고 있어요. GPDB.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 MySQL, MS SQL 이 세 개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옛날에 있던 데이터베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테라 이 정도 규모로 저장하는 거고 Postgreed, MongoDB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MariaDB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위해서 만든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설계 자체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걸 코리할 때 쓰는, 그걸 조회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는 전통적이지만 아마 빅데이터 시장으로 넘어가면 Postgreed, 지금 우리 회사도 이거 GPDB 쓰고 있죠. 이 GPDB 쓰면 얘네들이 지원하지 않는 엄청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체인지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Postgreed로 체인지하고 있어요. 물론 MS를 써요.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는데 빅데이터를 하는 어떤 파트에서는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MongoDB가 그 다음에 이 MongoDB 아까 보셨죠? 스토어제이하고 조인트 되어 있는 회사 5등이에요. 랭킹 3개 5위예요. 그 다음에 MariaDB 보이시죠? 랭킹 10위예요. 지금 그 조인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 작은 업체가 아니에요. 작은 업체가 아니고 큰 업체예요. 물론 이제 Postgreed를 뚫으면 제일 좋은데 얘가 가장 큰데. 그리고 이제 제가 써보니까 좋아요. 이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뚫겠죠. 이게 이제 한번 터지면 스토어제이는 날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안 터지면 장단 못한다. 그리고 지금 이게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암만 찾아보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스토어제이하고 IPF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지금 IPFS하고 이걸 보시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죠. 여기 보시면 이건 IPFS 파일코인에서 만든 거죠. 크래커라고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여기 보시면 이건 IPFS예요. 스토어제이가 아니에요. 스토어제이가 아니고 IPFS인데 여기 쭉쭉 보시면 죄송합니다. 좀 내려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토어제이가 있어요. 스토어제이가 있어요. 스토어제이라고 있어요. 내가 뭐 틀렸나? 스토어제이. 스토어제이. 이거 있죠. 이거. IPFS하고 IPFS하고 스토어제이 간에 조인트가 돼서 연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스토어제이 게이트웨이라고 불러요. 여기. 얘들 IPFS의 입장에서는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고 스토어제이는 뭐라고 부릅니다. 이거 콘넥터라고 불러요. 콘넥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들은 IPFS에서 이게 동작했는데 지금 작동되느냐? 안 되고 있어요. 서비스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얘들이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이걸 했다는 거죠. IPFS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인터넷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사용자는 IPFS를 통해서 스토어제이 스토리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왜 이거에 대해서 콘넥터가 필요해요. 이건 스토어제이에서는 콘넥터라고 불러요. 이 콘넥터. 이 콘넥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IPFS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스토어제이는 이쪽에서는 모든 걸 다 암호화를 해요. 얘하고 얘하고 규격이 틀리다고. 규격이 틀리니까 이 콘넥터가 얘하고 얘하고 통신할 때 편하도록 이 콘넥터가 알아서 이제 컨버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 둘 간의 원활한 대화가 되겠죠. 얘는 영어 쓰는데 나는 한국을 써. 여기서 한국하고 영어를 두 개 다 할 줄 아내가 이 둘 간의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 얘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느낌이 아니라 이게 스토어제이에서 서비스 하는 거죠. 이건 스토어제이에서 하는 서비스에요. 스토어제이에서. 스토어제이 측면에서 ITFS를 또 자기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서비스 이즈 커런트 오프라인이거든요. 뭔가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경쟁업체라서 그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까지 스토어제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스토어제이가 앞으로 어떻게 유명하다, 안 유무하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스토어제이 코인이 유망하다 아니든 간은 한번 개인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한번 투자하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알아보시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어제이 코인이 커가려면 스토어제이 코인이 했던 이 부분. 여기 조인지 됐던 이 회사들. 이 회사들에서 얼만큼 많이 스토어제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잘 되면 이게 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드웨어를 다시 또 빌려줄 거고 스토어제이 빌려줄 거고 선순환이 될 것이다. 요는 뭐다? 얘들이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에 따라서 스토어제이의 앞날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 스토어제이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